제가 이런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중익익자요, 거짓말쟁이요, 이기주의자요, 도덕놈이요, 사기, 시기질투의 하신이요, 남잘되는 꼴 절대 못 보는 놈이요, 사기꾼이요, 엄탕한 놈이요, 무채임한 놈이요, 깨어른 놈이요, 해방꾼이요, 조각한 놈이요, 뒤에서 호박치 까는 놈이요, 욕심쟁이요, 켜만한 놈이요, 탐욕이 이 속에 가득한 놈이요, 남 비방 자랑한 놈이요, 무증하고 무자비한 놈입니다. 부모 공개가 안 하는 놈이요, 악독한 놈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놈이요, 불평불만 많은 놈입니다. 야비한 놈입니다. 또 잘난 척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그 놈은 바로 잡놈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놈입니다. 그래서 그 놈은 아주 나쁘고 더러운 놈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여기 다 해당됩니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잡놈이라니까 놀랍죠. 저는 아주 잡놈입니다. 만약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욕을 한번 퍼보고 오십시오. 퍼보고 오시라니까 지금. 퍼보고 오시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 내고 잘 못하면 죽이려고 덜어내겠죠. 계속 이런 욕을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저에게도 누가 가지고 계속 이런 욕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욕을 하면서 죽이려고 살려나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욕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중에 나는 몇 개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해당되지만 최소한 잡놈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잠시만 자기 자신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성경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인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을 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자는 사행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식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도의 가득한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죄인이 좀 괜찮은 죄인이 있고 아니 당장 벼락마다 죽을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썩은 염새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합니다. 이런 거 하면 더 심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더 심한 말을 해야 하는데 더 심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맞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오카르 목사님께서 자기 책에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오카르 목사님이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천하기 전에 오카르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시카고 근처에 있는 헤르몬 제일침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헤드몬 헤몬드 그 교회는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방문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 들었었는데 강대상을 바라보니까 강대상 앞에 이렇게 방탄유리가 쳐져 있습니다. 큰 방탄유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그 이유를 안내해주는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도 죄 문제를 강하게 다루니까 그 죄의 고발을 듣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향해 총을 쏘려고 한 일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이지만 죄를 지직하면 그 죄를 지직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종류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죄인은 죄인이지만 앞으로 스스로 나름 괜찮아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앞에 말한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죄인이 죄인인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를 그 순간을 제외하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온갖 죄된 생각이 저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온갖 죄된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데요. 그 생각 중에는 엄란한 생각도 있고 식이 질투하는 생각도 있고 교만한 생각도 있고 남을 판단한 생각도 있고 남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도저히 구제불능 저는 도저히 괜찮아질 수 없는 죄인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다릅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을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빼고 심지어 예배 시한 마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시간이 되고 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질씩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더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기를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맞는 맞다면 우리 모두는 100% 이런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 옆에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목구멍은 잘 관찰하면 정말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열린 무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한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요. 정말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생각들은 가득 차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제불량입니다. 완전 악독한 놈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죄를 지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했듯이 누구든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강하게 죄를 지속하면 그 죄를 지속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조심하십시오. 남편에게 계속 계속 매일같이 잔소리를 해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남편이 듣겠죠. 그러나 쉬지 않고 매일 반복해서 365일 계속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버리고 열받겠죠. 뚜껑 열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심하면 칼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식하는데 그 잔소리 조금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종종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걸 잘 봤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저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상상 상상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익을 태클을 걸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적했을 때 바리스테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당루들에게 또 대제사람들에게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너희들만 지옥 가면 되지 또 한 사람까지 지옥으로 보내는 놈들아 이렇게 그들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부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라 죽음을 당하여 마땅할 죄인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적당하게 다루기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가 우리의 흉악한 죄가 예수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시비 새벽기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네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았다 네가 다름 아닌 네가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닌 네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았다 이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딱 한 사람 빼고 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죽인 게 아니고 저도 저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도록 십자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우리 더러운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시선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만 이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 구약세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나갔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들 머리에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한다 안수가 뭔가 하면 내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이 짐승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기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칼로 짐승을 잡습니다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해막 앞 재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결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제사함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는 이 피뿌림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제3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가 자기의 피가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나온 구도자에 불과합니다 예배자가 아니다니까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습니다 맹백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일의 피로 내 제 시선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제 문제 해결되어서 내가 그룹한 몸이 되어서 내가 성결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해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성수 안에 은약계가 놓여있는데 그 은약계가 놓이고 해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그 해막에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추레국기 4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막 앞에서 그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일의 피로 우리가 새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주일날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에게 죄물 번제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는 십자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오직 유일한 기림을 말합니다 예배서서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흐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예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와 흐물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기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미열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가운데서 영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 영불의 그 지옥불의 바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이런 자를 누가 구해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도 믿어야 합니다 천국도 믿어야 하고 무엇도 믿어야 합니까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만 믿고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죄인이 반드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요 죽음의 행굴만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독약을 마셨습니다 죄의 독약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의 독약으로 우리는 지옥 간 사람입니다 이런 죄의 독약 이런 죄의 근세 죽음의 근세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지옥의 영영한 불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집자가 지시고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건농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도 구원자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해결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본문이 보면 남자만 하루에 몇 명이요 5천명이 주님을 믿는 주님을 예수 글씨를 구절히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천명이라는 것은 여자 아이 치면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글씨도 이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당시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도행전 바로 그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로 평생을 구글하며 사는 안전병이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병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글했을 때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엇건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글씨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럴 때 그가 예수 글씨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글씨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글씨도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글씨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춤추며 예수 글씨도의 이름을 높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이 저 성전 민문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의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당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황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근체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냐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 글씨도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자는 이 재학 가운데 살고 죽은 가운데 살고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병자는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글씨도의 이름 그 예수 글씨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삽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지만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일이 없다 오늘 그냥 즐기자 보호라 마시라 탐욕을 즐기고 성욕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데 정말 인간은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머리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최근에 바둑잘두기로 유명한 알파고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백세 인생을 보장해주는 최첨단 부닷기술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아니면 몸에 좋은 것을 소개하는 그 몸신이란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무리 뛰어난 첨단 과학기술 몸에 좋은 건강식품 몸의 독소를 제거해준다는 이 해독주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재해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